아이고, 아이고, 아우, 정말. 2분 아래를 보면 좀 더 훌륭한 정 어, 현지! 아 진짜 이런 회지 받아보다이. 오 놀랭보카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사이즈는 105입니다 빨간색 팬티 빨간색 팬티 좋아하시는 거 다 아시는구나 팬분들이 아 저 빨간 속옷도 뭔가 있으시지 않아요? 시작 때 빨간 속옷 입으면 이긴다 해가지고 아 그것도 하나 입으세요 빨간 속옷밖에 안 입으시죠 실제로 방송에서 빨간 속옷 입고 나서 되게 잘 됐어요 우연히 그날 되게 잘 됐어요 그때부터 입는거죠? 지금도? 방송! 방송 때랑 시작 때 항상 집에 한 100개 이상 있어요 빨간색이 진짜 대단하시다 빨간색 속옷 진짜 진짜 다 빨간색 어 옷도 화병돼야 되고 어 이쁘다 이거 이거 귀엽네요 신발장이나 더 예쁘겠다 아니면 창가 신발장이나 둘까? 풍수 이런 데 관심 많으시니까 사실 아 네 예 자 창가가 잘 났네 오 좋아 잘 어울려 오 케이 아 예뻐요 아 예뻐요 아 진짜 이게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네 와 진짜입니다 진짜 그냥 꽃 하나 있을 뿐인데 완전 집을 되게 신경쓰는 느낌